. . . . . . . . 오늘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띄는 거 있다. 가벼운 어떠세요? 어. 아, 이렇게 해야 돼? 그래. 또 다른 경계를 했죠. 아, 근데 상황은 좀 편해요. 단정도가 없으니까 확실히. 그러네요. 그게. 네.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.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100%를 빨리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. 우상 없이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런 가게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